구변도설 서일 백포종사 대종교 경전. 구변도설은 서일 백포종사께서 서기 1921년 초여름에 지으신 것입니다. 동그라미와 네모와 셋불로서 세참함의 이치를 풀어내니 그 주체가 되면 꼭 생에 둘로하며 꼭 둘에 둘로하며 꼭 셋에 하나로 하여 이미 크고 작은 분별이 있고 그 쓰임이 되면 꼭 여섯과 일곱으로 하며 꼭 여덟과 아홉으로 하며 꼭 아홉과 열로하여 또한 비고 알찬 형세가 있으니 서로 얽히고 합하고 변하여 스스로 하나에서 일어나 만유를 쌓았는 묘함이 있는지라. 백봉신사께서 이로써 홍함신형에게 전하시고 신형이 이로써 무언도형에게 맡기시니 그 법이 비로소 다시 세상에 나타나니라. 저와 같은 불초 또한 다행히 친이 가르침을 받아 비록 들은 바는 있었으나 이치는 쉬우면서 간략함이 크니 이는 진실로 하늘님이 전하시고 밝은이가 맡긴 신법이오. 무사람으로서 가히 엿볼 것이 아님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여 이 이치를 미루어 넓혀 이 그림을 만드니 그 품수로는 상중하의 셋이오. 그 자리로는 처음 다음 셋 넷의 넷이오. 그 뿌리로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오. 그 결과로는 도요 그 변함으로는 하나와 셋으로 하며. 뿌리와 결과의 품수가 제가끔 세 종류가 있으니 착함과 평온함과 악함은 마음의 난임이오. 맑음과 화평함과 흐림은 기운의 갈림이오. 부함과 편안함과 박함은 몸의 분별함이오. 변화함과 머무름과 함부로함은 길의 갈래이니라. 비록 그러나 이도 또한 간략함을 보였을 따름이니 그 묘함을 어찌 가히 다 말하리요. 이상으로 서일 백포종사께서 지으신 구변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세계 만만세